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올밤이 마시 으 조련님 차라도 한 잔 내어세요 네 형스님 으 으 으 으 으 으 가만히 좀 있어 으 으 가만히 좀 있어 일로 안 나와 제가 범인을 잡아본 적이 없어 설레가지고 마지막에 박은 아반떼은요 그냥 지가와서 박은 아반떼입니다 맞아요 봤습니다 앞 범퍼 원래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일부러와서 박은 겁니다 조용히 해 이 와중에 보험사 제가 이사하겠습니다 저 결혼 자금으로 적금 넣는 거 있는데 반장님의 설 자리를 위해서 저 결혼 다음생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으 으 나도 아직 결혼 한 번도 안 해봤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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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니 스탑뉵 으 나 뭐 이런 것만 빠야 돼서 여기다 이제 아 정말 왜 이러지 아 우리 김 사장님 뭐 며칠만 좀 말미를 달라니까 그러네. 꽃집? 흐, 찝, 허허허, 족꽃집. 허허헴! 삼키야. 너라면 할 수 있어. 다 따라와 같이 먹게. 소고기야 따라와. 정신 안 차리시키. 정신 안 차리시키. 안 하고 와. 네. 이모. 이거 말고 일품 질러요. 삼먹는 자리. 이모 여기 마늘 넣어주세요. 한 번 할게. 이모. 닭이 범인이었으면 좋겠다. 우리 진짜 많이 잡았잖아. 일주일째. 저희가 인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인사하겠습니다. 아. 아, 깜짝이야 씨. 아, 깜짝이야 씨. 저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 안 해줄 거야, 진짜. 너가 오해. 이거 말 안 하나. 엄마. じ어. 야. 나, 바꿔. 나. 나, 나. 나, 나. 마. 마이클 재훈이 이제 아파트까지 찍고 오겠네. 저도 뭐 적금도 부어야 되고 네 그럼. 백수라뇨 저희 백수 아닙니다. 저희 엄연한 형. 뭐야 이거 일부러 일부러 이랬냐 이거. 이번엔 총이네요. 이게 무슨 일입니까. 범위 처음 잡아보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납니다. 재훈아 재훈아 나와서 무랑 소금 좀 담아. 저 이거 다 하고 마늘 다 줘야 됩니다. 야 그러니까 재료 손질은 미리미리 해놨어야지. 무슨 내가 이렇게 직업 정신이 없어. 진짜 많아. 됐어 됐어 됐어. 오케이 됐어. 제 직업을. 말하시죠. 대단히요. 아 예. 8만 8천원 나갔네요. 하루에 양파는 4자루 마늘 다 썼죠. 파 33단씩 까보셨습니까. 매일이 화생방입니다. 예스. 온다 하고 안 오는 게 이게 되게 섭섭한 거구나. ientes. 조합을 받아서 숨어졌다. 아이고 이제 나는이 해 장식을 설명하러 가면. 명태. 만약 어떻게 짓 questaorigina wrongdoing, 도와줌이 bit better. 나무 Opportunity Act 우린 형사입니다. 형사. 어서 오세요. 야우! 재훈아! 재훈아! 네, 그런데 치킨을 한 번에 20마리씩 들고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눕지지 않을까 좀 우려됐고요 20마리씩? 재훈이, 주방장으로 승진 네? 보조 그만큼 했으면 올라갈 때 됐지 잘할 수 있겠지? 제가 드디어 주방장을 뭐야? 미친 새끼! 신고하시죠 우리 지점들이 이제 싸워도 되는 거니까! 드디어 형사총! 기다려 기다려 혹시 서장님하고 이무배하고 한패 아닙니까? 미친 새끼